서연이야 어 나야 언니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어 그래 저 형민씨하고 결혼해요 오늘요 뭐? 결혼? 오늘 한다고? 네 지금 형민씨하고 결혼식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 부르지 않고 둘이서만 하는 결혼식이에요 그래도 결혼식에 증인이 되어줄 사람은 필요해요 그래서 언니 초대하려고요 언니 올 수 있어요? 그래 그럼 가야지 강화도 쪽에 있는 작은 교회에요 주소는 메세지로 보낼게요 그래 그럼 이따 봐요 알았어 거기서 봐 결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시울올린데 오늘 안 돼 안 된다고 그래 그건 파멸로 가는 길이야 못하게 막아야 돼 남준아 안 돼 네 마음 알지만 이제 어쩔 수 없어 서연이가 원한 길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야 힘들게 선택한 길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야 막아야 돼 이대로 그냥 두고 올 수는 없어 응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감사합니다.